이게 풀색입니다. 발색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목이 오렌지 로즈핑크 브라운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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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sible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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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할까요?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끄러워졌어. 라임. 이게 라임색이네. M 오렌지 미들 오렌지 레드 갤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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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핑크. 베이비 핑크나 로즈 핑크나. 레드 갤럭. 레드 갤럭. 레드 갤럭. 레드 갤럭. 핫핑크같은데? 핑크래요. 핫핑크 있는데 왜? 로즈핑크고 핫핑크가 없나? 큰일 났다. 핫핑크가 없어졌어요. 핫핑크가 없어졌어요. 핫핑크가 없어졌어요. 핫핑크가 없어졌어요. 핫핑크 우웨어. 핫핑크가 없어졌어요. 핫핑크가 없어졌어요. 블루블랙 바이올렛 발색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심이 따로 팔아요. 요군심까지 풀 세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0.38mm 혹시 사실분들은 0.38mm 사세요. 0.2mm 가 있는데 그건 너무 얇아서 필감이 안좋아요 음 비싸죠 처음에 하나만 샀다가 두개 사다 세개 사다 짜증나가지고 다 사버렸어요 타이핑 타이핑 이 펜으로 점멸을 그리면 대박이다 그쵸 알죠 제가 웃음 드리려고 한거지 그리기 으 으 으 으 으 으 스태피